현직 경찰관이 유명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실제로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 A씨가 경찰 내부망을 통해 서울에 있는 한 유명 트로트 가수의 집주소를 알아냈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을 직접 찾아갔는데요. A씨가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논란 해당 가수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집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. 경찰은 A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고요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.